경반장, 나랑 경험해 줄래? 나도 오늘 코프 사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날 바다에서 어떤 여자를 봤어. 한창을 앉아있는데 이 빛이 너무 슬퍼 보인다. 근데 그게 자꾸 마음에 밝혔어. 그래서 계속 온길이 가더라고. 그래 그 여자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몰랐네. 경반에는 신발 두 결렛, 화장실은 칫솔 두께, 부엌에는 밤치마 두 권. 모빈지 다 한 쌍 신고 참. 그런 집에서 오늘을, 내일을, 그리고 모든 시간을 나랑 함께 살자. 자랑해. 자랑해.